잘 한잔 할까? 여기 잠깐 쉬다가 어, 잘 한잔 하자 경치 장난 아닌데? 여기 들어갔어 경치 보고 역시 레몬티 100% 안녕 안녕 스몰티? 스몰티 스몰티 스몰티, 안녕 빨리 기드가 오는 벌써 레슨 피 릴리 아기 아우서만 해야 한다? 고민 중 여자 선택 되게 안 되네, 너 이거 봐 너 왜 무서워해, 또 나 오면은 타고 타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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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세요 진짜 안국에 들어가서 같이 다녀야 되겠다, 우리 어떻게 해요? 지금 해외 거기 산지 5년 됐는데 그치 할머니께서 너 여자친구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응 말이 안 되잖아 없는 건데 왜 말이 안 돼? 근데 얘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이야 없어요 내가 형들한테서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어? 마음에 드는 여자는 없다고 하는 거는 완전 안 되는 거고 이 능력이 좋아했어 있었어 누구야? 누구야? 누군까지는 얘기하지 말다 형 그냥 왜? 좀 부담스러워 일단은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내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티인의 수가 없어요 계급도 있고 또 성끼리를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때 지금 맘에 드는 여자 네팔 여자야? 네팔여자는 아니지 한국사람이겠지 한국사람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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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있었어요 같은 학과? 같은 학과? 진짜? 몇 살이야? 나보다는 어려 수잔이 님이 이름이야? 아 이름이 나 아니야 그냥 성 말고 이름만 성 말고 이름만 누구 이름? 지연이 형 얼마나 많은지 걔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 민경 걔는 완전 민경 안 돼 너무 맞는 거 같은데 맞혀보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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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했지? 무슨 일이었지? 민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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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맞혀봤어 아니 그냥 그냥 맞혀봤어 이게 누구야 민영 민영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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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남자 여기다 대박 맞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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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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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하겠어 가자 형 화이팅 싫어 민경 가자 형 어떡해 민경씨 민경씨 이 형들아 진짜 이제 안 쉴 거야 민경씨 가면서 얘기해줘 안 할거야 절대 안 할거야 올라갑시다, 이제. 와, 수자. 이제 안 쉴 거야, 형. 바로바로 가, 이제. 노스톱. 고고고. 그치, 쉬어, 쉬어. 쉬어 너한테 위험하지. 중전. 중전 다 됐어. 그거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네. 노 커뮤니티. 네. 우리 할머니 설득시키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갈 건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, 저도. 네. 아, 힘들게 모아서 타고 왔네. 수자, 이제 땀 하나도 안 났네. 나만 힘든가? 많이 올라왔어, 진짜. 저희 제일 높은데, 지금. 올라가야지. 오, 다 왔네. 끝까지 다 왔네. 뛰어가다, 여기서네, 형. 여기서 굴릴까, 이제? 끝까지 다 왔어. 사람이 없네. 잘했어. 와, 진짜. 수고했어요, 수고했어요. 길을 빨리 온 거 아니야? 지금 멀리 보이네. 아까 우리 시작했을 때는 저기였지? 대박. 저기부터 시작. 저기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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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할 거예요. 노트가 이니까. 봐봐요. 노트. 아까 마차 붙이래였잖아요. 이쪽에 이렇게 뒤쪽 나와. 우리 호수에서 보였던 거? 어, 호수에서 보였던 거. 1730. 놓아. 여기 놔야 돼. 여기 놔야 돼. 진짜. 아휴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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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태. 우와. 너무 잘하고 싶어. 나 찬철까? 어. 둘이 먼저 내려가. 나 여기 있을게. 수잔하고 또 오자 여기. 알았어요. 다음에 에버레스트. 다음에 에버레스트. 전상까지 연락하고 싶어. 그 아주 바쁜 일상 속에 내 인생 더 넓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. 오늘 처음부터 오랜만에 그런 나만의 생각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왜 하고 있는지 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. 하늘 봐봐 하늘. 와. 진짜 좋았어요. 정말 네팔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. 그리고 최대한 많은 네팔사람 사람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었고. 진지하게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. 오늘 트래킹하면서 우리 진짜 많이 되게 많이 알게 되었고. 오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에쌈 비리리 에쌈 비리리 에쌈 비리리 너무 귀엽다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명수래 아 그래? 응 괜찮겠어요? 어? 괜찮겠지? 이 정도는 괜찮겠지? 다음엔 비행기 탈 때 나도 무서워 아 그래요? 저도 무서워 우리 선델 갈 수 있어요? 모양 이런 거 모양 이런 거 선델 갈 수 있어요? 이거 선델가 안 돼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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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무서운데? 좀 무서운데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하늘 está 나 펜프 어떻게 해? 네 스탑лы 스탑лы 탈 하늘의 바지턴은 바지키스 바보처럼 살아간대 넌 나의 뒤에 네가 필요한데 그래서 5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파일럿이 아니야 이제 카메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바람은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서 막 계속 갑자기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일단은 자, 이lungen 지금 이후로 14분만 기다려야 1,2,3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2,3,4 아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